가자. 이거 뭐야? 아가고기. 누구야? 미모인가? 어머나, 미모네. 아가고기. 아가고기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물고기 카페인데요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죠? 아, 여기.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. 뇌가 얼마나 큰지 봐봐. 뇌 봐봐.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왔어. 그만큼 덥게. 야, 이거 먹는 거 아니야, 벤? 어? 세상에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. 어? 귀여워. 어? 우리는 뭐 마실까? 소박. 콜소박. 소박줄 하나 주시고요. 그리고 어... 같이 봐, 같이 봐. 벤도 메뉴판을 같이 봐요.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. 쪽쪽이만 빼봐라. 이제 내가 베뉴도 다 고를 거다 하는 듯으로 지금. 여기있는 곳에 대해lee. 앞머리카노를 건너쪽을지? 스토리아님한테 달성해보는 모든 걸wagen. 아메리카노, 여행, 학교 샥이. 하하, 학교 샥이. 어? 이거 상어 아니예요? 오, 그렇다! 마마! 샥! 왜, 왜 jak... 앗 벗어로 두고... 맛보여! 맛보여! 이거 봐봐! 지금 약간 동료에 나오는 샥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다르죠 다르죠 무서운 거야 거기선 귀여웠는데 뭐 있어? 무서워? 응 무서워지 저기 밖에 있으니까 샥이야 야 야 먹고 싶어? 이거 지금 먹으려면 안돼 뭐 있어? 너무 커 상어밥 줘올래? 상어밥 줘올래? 한번 줘줄래? 아 네 불러줄게 어? 수지에다 놔주면 돼요 네 우와! 왔다 왔다 귀여워 어? 귀여워 어? 오? 먹었어? 네 깡 깡했어? 네 너 싸구지 너 싸구 나 줘 더 더 칠 거야? 더 칠 거야? 더 칠 거야? 네 오 먹었어 저런 거 저런 거 아이들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? 오 알죠 본인이 먹이준 거 잘 먹으면 정말 좋아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